더 놀랍고, 더 유쾌한 콘텐츠로 돌아왔다! 대배틀 더 컨텐더 특집! 더 강력한 컨텐더의 등장! 아, 좋아요 이거! 더 화려한 콘텐츠의 향연! 성재학력이 약간 부족하시기 때문에 미션 성공을 하나도 못하실 수 있습니다. 천하의 대정력을 긴장시킨 한 남자! 얘네맨 아무도 때려! 얘네맨 둘짜리 한 건데! 그는 대배틀의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? 대배틀 더 컨텐더 특집! 7월 8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 첫 번째! 8월 8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 첫 번째! 8월 9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 첫 번째! 8월 9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첫 번째!